자, 시작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뒤대로 가까이서 쏘면 정말 끝나죠 아 그러고 보니까 루거님 루거 피스토리 그거 아닌가요? 그 그 프라우3에서 그 그 중공군 권총으로 나왔던 그걸 루거 피스토리라고 하지 않나? 맞죠? 프라우3 해보셨다면 대본 알 것 같은데 루거 피스톨 님이 그 그걸 빗대어서 지금 그 아이디 지신 것 같은데 어 어디갔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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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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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안에 있네. 여긴 안에 있네. 여긴 안에 있네. 꽝! 한 번 더! 꽝! 한 번 더! 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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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가야 됩니다. 우왁!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. 아 이것도 매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매우 어려워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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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읍 저장하구요? 아 쟤놈 왜 이렇게 뭘 쓸데없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? 야 너 조용해 인마 자꾸 뭐라고 뭐라고 떨벌떨벌 해 잠시만요 아아 뭔가 있네 이거 보급품 상장 먹을게 많아 흐흐흫 얘 목도 자기 자기가 숨겨놓은거래 어 어 자기가 숨겨놓은거래 모형 약탈 정문이 맞으세요 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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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가? 어 이거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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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아냐 여기..여기에 뭐있나? 반대편에 아 저기구나 뭐야 안깨져 어 음 음 니가 생각한거 틀려면 저 자꾸 뭐라고 떨벌떨벌거려 괴창 괴창 구창구창 음 음 음 보급품 좋아 제대로 가고있는거 같아요 그냥 대충 가고있긴 한데 지금 대충인데도 잘 가고있는거 같아요 경험 보안단말기 홀로그램 상태확인 어 2층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층인데 여기 뭐하는거야? 이곳은... 이미더 시그니처에서 찾아라. 헬로그라믹을 기다려주세요. 위험해. 그를 쏘지 마세요. 그를 쏘지 마세요. 아 여기가 2층인가부다 여기가 2층이라고? 그러네 아 여기다 조용히 좀 해라 아주 마다 멘토튼 사장의 사무실? 라디오 멈추는거야? 아 자꾸 뭐..뭐 누가 막 두두두두둑 때리는 것 같애 문 뚜두두두두 소리 있죠? 아 그 소리 정말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않아요 이게 나는 예전부터 이게 물로 막 꽝꽝꽝꽝 두두르며 가슴이 철렁해 그 소리 갑자기 들으면 어 이게 이게 4개라고? 티아이오엔인거 같은데 맞네 티아이오엔인데 이모션 오케이 터미노가 검사 결과 이 와인의 목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며 목을 다쳐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그 정보의 만족한 모양으로 놀랍게도 사과를 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와인 한 병을 두고 왔다 그 와인 쓰레기통에 버린 와인이 이 와인이구나 흠 흠 아...따지 불평...불만이 그냥... 겁나게 많아요 병원 지하실 열쇠 뭔가 열쇠를 얻었네 왓츠할드... 왓츠할드... 니하파이드로 슉퍼니ną Respond 좋아 여태까지 별 위험하다고 생각될만한 그건 없었네요 오토닥이야? 아 깜짝이야 으쒸 사진은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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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됐죠? 내가 이거 쟤가 낭뎌둔거 다 먹으면 쟤가 나 공격하려나? 그럴려나? 그럴려나? 그렇겠죠? 그런거 안하겠지? 어세신쇼트? 오 스닉쉽이다 어세신쇼트 뭔가 뭔가 있어보여 뭐가 있어보여 뭐가 있어보여진 모르죠 뭐가 있어보여 저거를 꺼야된다는데? 지하에서 꺼야되나 보네 빈님 어서오세요 지하에서 꺼야될거 같애 전력을 뭐 없애거나 전력이 없으면 저 라디오도 돌아가지 않겠지? 이것보시면 될거같은데? 저의 전력 같으니까 이게 한국과 학습지 내과 학습지 내과 학습지 자 의학사 크리릭 전원상태 재원은 종료 됐다 안녕하세요 여기였지? 꺼졌다 꺼졌죠 일단 나도 좀 고쳐주면 안되냐 나 좀 고쳐줘봐 사전총각래에요 네 침대로 이렇게 꼬물꼬물 들어가셔서 아이고 좋다 따뜻하다 하면서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군요 참 행복할것 같네 그죠? 제 말이 맞죠? 틀리다고 한번 해봐요 내 말이 틀리다고 해봐 네 치료가 필요하니? 다시 한번 해봐요 내 목소리들이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들이 아 저.. 이게 온다? 아 누가 자꾸 이게 점점 때리는 소리가 커진다? 누가 점점 커.. 때리는 소리가 커져 항상 여기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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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넌 누구지? 오랫동안 음..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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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선을 끊는다고? 아아아아 같이 간다?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아 저 안경 이거 그 녀석이야 지금 30분대들이 아니라 걔 아까 그 구울려서 그 녀석이 지금 그거 된거야 오버랩 된거야 나한테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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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랩 돼가지고 오 오 오늘 텅 이거봐 물 라는 이거봐 여기에 야 기다려우 같이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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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와 소리는 정말 저 여자에요? 뭐야 바로 옆에 있었어? 어 바로 옆에 있었네? 아 넌 도대체 뭘 때린거야? 아따 정말 못쏘네 아 넌 아 넌 아 넌 아 넌 시어라 마드레는 없지 않습니다. 어 뭐야 오 이제 여기 가는 길이 없어졌는데?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거기서 임마 가까이서 한번 더 가까이서 맞아 봐 그렇지 아 왜 또 쏴 임마 이미 죽었는데 청와락 가운 줄 모르고 막 쏘네 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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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샷건 퍽을 두개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샷건을 아주 잘 써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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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쟁은 정글이원 특성의 뇌수술 얘는 에너지 모기, 폭발물, 근접 모기, 격투, 총기, 다 할 수 있잖아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 뿐 신고가 열리지 못한 것일 뿐 전쟁은 정글에 한참을 공격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일 뿐 연결이 안 되는 것일 뿐 전체 너로 may해 전혀 나갔지 않나 아니면... 내가... 갈라 이벤트? 갈라 이벤트? 뭐야... 아롬 질짚 손에 그녀의 이직 일단 제 핸드폰으로 가볍게 해줍니다. 하지만 제 핸드폰과 스페리니를 이용하며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여 비교가 매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제 핸드폰으로 사용하여 제 핸드폰으로 사용하여 range 2. 핸드폰으로 달성하여 하여튼 크레스틴의 일단 어 제 뮤턴트부터 어 데리고 가네요 도브 가라 이벤트에 대해서 뭐 안하고 있어? 음 오케 가자 자 인 마이 푸트 스텝 퍽 야아 얘 데리고 갈걸 얘 데리고 갈걸 아 아까 얘 데리고 갔으면은 함정에 걸릴 일도 없었을텐데 걸리지 않고 바로 그냥 슉슉슉 해가지고 빵형빵형 해가지고 흠 흠 앗 앗 앗 앗 앗 앗 아따 어둡다 아 추천..고마요 야 너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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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숨어 오오오 와아아아아아 야 인마 너 이씨 누가 캐스던지를 해 야야 비겨봐 너 누가 캐스던지를 해 너 어? 혼날라고 야 이거 왜이래 화면 가뚜가 야 오오오 이거 지레야? 지레인거 같네 지레네 지레 지레네 와봐 이야 역시 꽝! 꽝! 좀만 더 꽝! 아이치 참 야 아 나 겁나게 할게 그래 왜 넌 머서서야 워어어어 어어어 야 제대로 안해 왜 안쓰러져 진짜 왓으로 너의 손을 꺼내요. 내 손에 벗어내요 말하는게 왜이렇게 잔인하냐 야 임마 말 왜이렇게 무섭게 해 얘는 은신이라는게 없구나 얘를 은신이라는게 없나 무조건 그냥 서서 다녀 얘랑 같이 다니면 은신 은신 따위는 통하지 않는거 같애 아닌가 그거봐 도움이 신 안 되니 도움이 신 안 되니 도움이 신 안 되니 뼈는 잘 어울려 이케 сво원과 아파라 유지하여 아픈 흠 흠 흠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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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고끄리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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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읍 하아 야이씨 죽었는데 걷다가 또 쓰냐 아 죽음훼손클랜이 뭐예요? 몰라요 이게 아는게 없어야 한대 어어 뭐 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가게 야 쓰러져있어 인마 안좋았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? 꽝 꽝 꽝 한번더 꽝 그래도 안터져 너 안쓰러지냐 너? 와 이 근거리에서 맞았는데도 아 아 아 아 좋아 쟤 뭐야 얘는 아니 쟤 하아 이게 쉽지만 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문이 trouxe 이따가 순간 찍혀야 하아 제 근처가 바로 반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같다. 내가 원하는 것 같다. 더 솔직한 것 같다. 아니, 내가 도와줄게. 내가... 우리 그냥 해야지, 그 고양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걸로 할 수 있는 것 같다. 그 고양이 그 고양이 그 고양이 이곳에 그 고양이 그 고양이 그 고양이 고기 두덩이를 갖고, 갖고와 달랐는데? 얘네 시체 고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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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두 덩이를 갖고 goals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? 뭐야 주사위야? 뭐야 이건? 위로 못가네? 핵 핵 핵 그러는거야 이거 핵 누크 핵인데 아니면 얼굴에 목걸이 그러는걸 수도 있구요 얼굴에 목걸이 이렇게 보면 핵폭탄 같기도 하고 핵폭탄은 줄 알았네 맨 처음에 핵폭탄인줄 알았네 아씨 한덩이 더 갖고 와야되는데 핵폭탄은 줄 알았네 이쪽으로는 못가고 핵핵 핵핵거려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?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? 좋아 와봐 너 근접이냐? 와봐 겁나 느리다가 갑자기 빨라져 좋아요 여기 있는걸로 호간네 어서오세요 자 두덩개 구했죠? 어.. 자 두덩이 다 갖다줬어요